안녕하세요. 구르미네에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표지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1번이 됐어요. 첫 제목은 일주일에 행복한 만원 반찬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간단한데 맛있다. 구르미네 맛집 일주일에 행복한 만원 반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책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예전에 TV에서 반영했었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문득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떠올라서 곧바로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고민들은 다른 주부님들과 자취생분들도 하겠구나 싶어서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라는 콘텐츠를 만들게 됐죠. 그러다가 배가 고스란의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왔어요. 처음에는 내가 책을 잘 낼 수 있을까? 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이죠. 제 요인들은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아이들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아주 좋아요. 저는 주로 술안주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단돈 만원으로 행복하고 맛있게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책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면 완성하는 만원 반찬 그리고 국찌개 요리까지 총 116개의 레시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 책 한 권으로 12주 약 3달 정도 오늘 먹먹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물론 3달이 지나도 제 레시피들을 농용하셔서 더욱 맛있는 밥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제 영상들에는 없었던 난이도, 조리시간, 보관기간이 표기되어서 더욱 유익하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요리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기존 시청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책을 사봤자 요알못이 내가 할 수나 있겠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던 요알못이었고요. 심지어 저의 별명은 악마의 손이었어요. 제 이 손을 거치면 인간은 못 먹는 악마의 음식이 탄생한다고 해서 악마의 손이었거든요.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 초보분들도 한 번만 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구름이네만의 알짜배기 팁들도 담아놨으니 우리 초보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자세히 스포를 하자면 계략법부터 야채 써는 법, 기본 육수나 양념장 만드는 법, 재료 보관법, 그리고 구름이네만의 알뜰살뜰한 장보기 후하우까지 제 일주일이 행복한 만원 반찬 요 책만 따라오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아, 그리고 도서 구성에 스페셜 제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오지 요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스페셜 레시피도 담겨 있어요. 기존 레시피들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이죠. 그리고 마지막 특별함 기존 요리 책들을 보면 재료별로 정리되어 있는 인덱스는 보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 그리고 장보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재료별로도 정리해봤어요. 또 주차별 레시피, 재료 리스트들을 모아두어서 116가지의 레시피 재료들을 한눈에 빠르게 체크할 수 있어요. 여기 구름이네 책과 함께 단돈 만원으로 행복하고 맛있는 일주일 보내보세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도서에 대한 내용과 구매 링크는 아래 게시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 책을 구매하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 백설올리보당을 1인당 1개씩 선착순 100분께 드려요. 구매인증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구매 bind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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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당 3인간 4인당 2인당 2인당 3인당 3인당 2인당 1인당 1인당 3인당 1인당 2인당 2인당 1인당 4인당 1 Corinthians 2ually Make a Money Goals Pop Goes the Wease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홍보공사에서 진행한 홍보공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진실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1만원 감성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1만원 감성합니다. 책 제목은 1, 2, 1만원 감성합니다. 1, 2, 1만원 감성합니다. 1, 2, 1만원 감성합니다. 1, 2, 1만원 감성합니다.